아무 생각 없이 보기좋은 소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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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때 보태섰어 소우스 어우야 오만원 우한 감사합니다 어응 기모찌 저 궁금한게 있는데 저 업그레이드 많이 된거죠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업그레이드 좀 하게 돈 좀 모아볼까요 여러분들 돈작이나 좀 합시다 꽤 했지 이제 돈이 없어 엘릭서는 시발 넘쳐나는데 돈 뭐 안파나? 골드 자장소 그래 이거 장애인 개지 룬이거나 살까? 이것도 이득일텐데 나한텐 골드룬 사자 골드룬 그지같은 돈에 싹 채워주는거지 일단은 45만 하나만 쓰고 점핑트랙 자 돈이야 가득차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잇 졌나졌네 마법사타워 업그레이드해야지 마법사타워 대공포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이거하고 내 기억으로는 당인도 조금 업그레이드 해줘야되지 않습니까? 당인바속 오케이 돈 다 썼다 돈다 썼으니까 이제 뭐하지? 아 이 써거 돈은 엘릭서 어떻게 써 아니 엘릭서 이제 뭐하는데 써? 엘릭서가 너무 많아 그럼 오늘은 엘릭서 존나 많이 쓰는 애를 해야겠다 그런 애를 별로 없어 백화 구리잖아 엘릭서 너무 많은데 쓸데없이 야 그러면 오늘은 장벽 빼고 한번 다 업그레이드 해볼까 나 이제 슬슬 9홀로 가고 싶어 9홀 장벽 빼고 다 업그레이드 하자 돈 다 썼다 돈 좀 줘봐 돈 아 현질하고 싶지 않은 날인데 오늘은 세상에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나 가끔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거야 와 하기 싫은 일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현질을 안 했어 최근에 진짜 대포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배공포 한번 해주고 대포 하나 해주고 아처타워 아 돈 다 썼다 아 이렇게 돈을 다 써 짜증나게 이씨 10만원 거의 다 써간다 아 아처타워가 무슨 10레벨까지 있어 이씨 미친거 아니야 아 또 돈 놨었어 이 미친게임 만 좀 해 언제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거야 씨벌 눈물이 나네 이제 뭐 남은거 뭐있냐 폭탄 두개 대포개조 해달라고 써야나 아 하고싶은데 조금만 기다려봐 모든게 완벽해졌을때 대포개조는 따로 썸네일로 만드는거야 알았지? 이게 프로 유튜버 편질만 하는게 아니라 끝까지 빨아먹는다는 마음으로 폭탄은 6레벨까지 그 아처타워가 또 있어 어 아처타워 11레벨까지 대포 10레벨까지 또 대포 음 9레벨 9레벨 저런거 뭔가 또 해야돼 편집자님 제가 이거를 총 몇번 썼는지 잘 알아주세요 아 씨발 이걸 몇개를 쓰는거야 나 이거 돈 안쓰고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돈 안쓰고 업그레이드하니까 씨발 영상이 안나와 나 빨리 구홀 가고싶단 말이야 구홀 이거 하루종일 붙잡고 있어야 돼 하루종일 이런 갓겜 게임을 대체 얼마동안 살게 할려고 뭐야 나 왜이렇게 이런거 많아 짜증나네 아 장앤기지 골드룬이야 에라이크 개이씨 개빡치네 와 50이다 너무 갖고싶다 꺼져 갑자기 막 서글퍼진다 점핑트랩 몇레벨까지 있어 어 점핑레벨 3레벨까지 10만원 다 써간다 야 아니야 이제 근데 진짜 거의다 애가 폭탄 5레벨까지 또 다 썼어 씨끼는 채워준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똥겜이 있나 진짜 게임이 장난이야 게임에 과몰입하면 게임 중독이 되는거에요 게임은 장난으로 하세요 알았죠? 아 야 진짜 얼마 안남았어 얘들아 진짜 얼마 안남았어 해골함정? 해골함정이라는 것도 있어? 살다살다 해골함정이 뭔지 본적도 없는데? 해골함정은 어디있는거야? 해골함정 어디있는지 아는사람? 여깄다 아 너가 해골함정이야? 보이지가 않아 약간 그 무관심한 사장이 된 느낌이야 신입사원 뽑았는데 신입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마음 회사는 점점 커져가지만 신입사원의 얼굴은 점점 알 수 없는 아 그러니까 너가 신입사원 김아무개인가? 아니요 저는 청아무개인데요? 그러고라! 하면서 내 눈에는 해골함정이나 대공지뢰나 똑같아 보여 어이 뭔데 이게? 사장의 입장에서 중요한거는 그거 하나야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김아무개의 얼굴보다는 김아무개의 실적이 더 중요한 으흐 이 더러운 사회 그러니까 그 김아무개 이번에 개수채웠어? 으흐 이번에 하나를 못채웠네요 하면서 괜찮아요 그랬는데 으흐 짤라! 이런느낌 이 냉혹한 사회 오빠 연구소에서 연구해줘 아 그거 있잖아! 다했어 이거 블랙일릭소 아까워서 안한거 말곤 다했어 이거 나중에 할려고 블랙일릭소는 쓰지를 않아 내가 할수있는게 없더라고 난 이게쓰고 싶은거야 소녀다 이걸 쓸 수가 없어 지금 쓰읍 언제 쓸까 이거 일단은 다 업그레이드 합시다 점핑트랩 아 야 얘들아 보석이 분명히 15,000개 아니었니? 어어? 어어? 얘들아 없어 보석이 없네 우발적인 구매를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돼지같은 놈 골드 지금 네번째인가 다섯번째인데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와 오늘 2천만원 썼다 어그로 끌어야지 이 정도면 어그로 끌어도 되죠? 나 이거 한 10분 동안 2천만원 질렀으니까 저는 10분에 2천만원을 버는 사나이입니다 라고 해야겠다 와아아아아아오 실제로 30만원 썼어요 지금 거의 24만원 썼다 24만원 점핑트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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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좋아 어!!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어어어어어 거의 다 끝났다 거의 다 끝났어 장벽 빼고 다 끝났다 이야 이거 하나에 이거 두개 그리고 이거 세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격포 이걸 써버려 아 장벽 안할려고 했는데 잠깐만 장벽 얼마냐 장벽까지 업그레이드 할까요? 고다고 또 돈을 다 썼어 돼지같은 놈 좋아 오 8레벨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진짜 얼마 안남긴 했어 근데 또 돈을 다 썼어 또?? 돈이치!! 얼마나 얼마나 쓰는거야 와아 또 돈을 다 썼어!! 도대체!! 도대체 얼마나 쓰는게야 오오? 그만 좀 그만해!! 시발 장려기 얼마나 하는거여!? ży needing 이걸 내가 다 그랬다고?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어 저게 얼마나 쓰레 Continue 또 다 썼어? 이제 아 제발 끝났다고 말해줘 끝났다고 말해줘 끝났다고 끝났다고 말해줘 이제 깔끔해졌어 얘들아 또 다 썼어 또 도대체 얼마나 쓰는게요 야 니가 사람이야 그러고도 왜 이렇게 많이 써 소름 돋네 설마 야 나 돈 다 썼어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사람이야 니가 사람이야 야 오늘 40만원 쓰고 당분간 현질 안합니다 아 이 개새끼 이거 진짜 욕나오게 하네 진짜 현질 안했으면 진짜 택도 없었네 박격포 뭐야 박격포 아직 있어? 박격포 남았구나 뭐야 이거? 장벽 업그레이드 이걸로 할 수 있어? 아 팔렛부터 또 돈 다 썼네 또 돈을 다 썼어? 이거 몇번 쓴거야? 몇번 쓴거야 대체 장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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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왜 혼자야 15개 남았다 15개 남았다 12개 남았다 12개 남았다 또 또 8,900개 남았다 보석 와 소름 돋네 또 또 다 썼어? . 이제 다 써 다했지 다섯개 남았어 아직? 와 장벽 쉽고 athe음이네 진짜 다 했지? 다했다어어아아 박격포 남았어 어 그랬구나 다했다아 Doy usted 다 있다 으아 야 그러면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.. 영상에 플레이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? 플레이 해야겠다 아주 재미있는 플레이를 하나 해야겠구만 플레이 하나 넣어야지 게임 플레이인데 아이 졌다 끝 긴박했다 아 실버로 강등했어? 안녕하세요 실버가 된 텔론입니다 아무튼 오늘 오버홀 탈출했습니다 다음에는 오버홀 마지막 리뷰 볼렘을 리뷰하고 9홀로 업그레이드하는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끝